오씨 왜이렇게 아파 3명 컷 뻗겠다 헐 일단 여기가 좀 일단 한 스쿼드가 아니라 한 팀 아니다 두 팀 왼쪽에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생각보다 방장님 서버 표시를 띄워주세요 생각보다 조금 많구요 이거 같게 하면 안되겠는데 제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 옆에 두 명 떨어졌습니다 저는 같은 건물에 심취하여 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킬당 천원 미션 오랜만에 가시죠 오케이 다메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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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케이 스카랑 미니 아 아 아 아 아 못 잡았네 오우씨 왜이렇게 아파 반면 컷 앞집 놈이랑 샷건 대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아.. 저걸 못 잡네 어 체크 한명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한명 체크 두명! 두명 체크 두명! 두명! 그쪽 봐주세요 글로 갔습니다 두명 다 건물 안에도 한 파티 있네요 그리고 두 파티네요 이거 두 파티 그쪽 조심하십시오 이쪽이 조금 위험한게 반대편 건물에 있는데 이쪽 건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1호에서 유리창 띄워낼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건물 일단 어! 다른 파티랑 싸운다 어! 저희 건물 들어옵니다 저 건물 들어옵니다 두명 다 오케이 근데 다른 파티 있습니다 얘들은 죽었고 얘들 쌌던 파티는 있습니다 일단 얘들 먹을 것 같네요 아! 즉 얘들이 많습니다 이거 나가야 겠는데요? 이건 어부라는데 안에? 나가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! 집애들이 두라단거 맞는 것 같구요 네 걔들 말고 싸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! 이쪽에 있습니다 어? 어이C 건물 뒤쪽인 것 같고 어? 옆 갔습니다 옆 아래? 네 네 네 얘들을 쏩니다 얘들 쏘는 애 위치 발견 오케이 다 위치 확인 저기 있죠? 걔 한대 얘 쏘는 애들 한대 얘들 우리 건물 옆에 붙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기절을 시켰네 밑에 조심 밑에 발소리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 클리어 됐습니다 한 팀 쟤네들 파티가 죽었습니다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음 어 한명 한명 발견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잡았던 애 오케이 여기로 뛰어내리겠습니다 아 안되네 씨 어 건물 다시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한명 발견 파밍하고 있네 아까 그 건물 쟤가 죽였던 애 파밍하고 있습니다 아 씨 안보인다 돌이탄 성강 오케이 어 반대편 2층 여기 320 창문 오케이 반대편 어 오케이 좋게 나이스 디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네 피가 반입니다 뒤쪽 있습니다 오케이 발견 오케이 발견 시체 발견 여기네 오케이 2층 2층 뛰어내려갑니다 오켓다 오케이 얘들 말고 아까 그 2층에도 있습니다 아직 아까 잡았던 2층이 다른 파티 오케이 발견 다음 홀 근데 거기 어떻게 갔습니까? 여기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 2층에서 있습니까? 1층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일로와 이제 그 건물 잡고 좀 머니까 차 구해가지고 빨리 나가도록 하죠 제가 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거 가기 마음이 편해서 근데 차 다 타고 가가지고 애들이 초반에 다음 자기장 가까우니까 천천히 길 따라가면서 찾아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차 아닌가? 아 저기 2개가 있네요 트럭 안 돼 버스 안 돼 210 방향 타고 빨아야겠다 빠지죠 한 대 빨고 갈아타면 되겠네 네 동대로 타겠습니다 음 자기장 출발해서 어차피 페카드 다 빠져나갈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자기장 라인이니까 애들을 잘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라인 앞에서 기다리는 애들인지 저 지금 피도 없어서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소리 들리는데 아예 동.. 서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레드존 빠져나가서 네에 건물이 없으니까 불안하네요 저기 차 한 대 가네요 어? 바로 왼쪽지 여기 능선 넘어서 여기 세우겠습니다 발견 220 왼쪽으로 뛰고 있고 소원기 아.. 못 잡겠네요 금방 백방향 여기 집 안에서 들어갔거든요 쟤들은 싸우네요 백방향 여기 공장 백방향 여기 공장 폐공장 있는 안에 차 한 대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드릴꺼나 있습니까?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거 으앗 으앗 제가 먹을 겁니다 저기 있다 사람 두 명 발견 앞에 140 한 명은 오른쪽으로 뛰고 한 명은 공장 쪽으로 파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토바이로 나올 거 같은데 어? 그럴 거 같습니다 잡죠 좀만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마실 거 마실 거 항상 응원해요 오토바이로 멀리 타고 가야 되니까 일단은 좀 어 뭐야 어? 사람 발견 아 씨 아 이 가리네 능선의 230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가보죠 잡고 가죠 요 앞에 능선가지만 다 가면 쟤들 보일 거거든요 아 여기 보급있네 왼쪽에 요 앞에 돌에 붙겠습니다 요 앞에 능선이 살짝 불안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아서 안보이는 각으로 붙겠습니다 발견 발견 수리탄 던지는데 발견 쟤 죽는다 쟤 쟤 쏘는 애 소음기 오케이 달려간다 지체 쪽으로 요 앞에 돌에 붙으면 됩니다 그럼 보입니다 넵 돌 뒤에서 피 빠는 거 같은데 저 있다 먹는다 오케이 3두어 나이소 15초 빠르게 먹고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얘들이 보급 다 들고 있을 테니까 왼쪽 저거 보급 안 먹으실려나요 머리 잡혔어 보급 한번 가보실래요 보급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가보시면 제가 오토바이 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쪼매 아픈 이 다음 진짜 어 애미사고 아 그래서 아마 없구나 주호에서 애미사고는 정말 절망적인 어 아프다 안쪽 라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피 잘 채우고 계시면 아 피 잘 채울 수가 없구나 17명 오우 가는 방향 청소리 약간 우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오우 아주 좋아요 얍 어 저 타 터졌다 사실 차 쪽에 가서 한번 싸워보죠 저기 자리가 근데 별로 안 좋습니다 웅프 가깝습니다 좀 더 가깝게 소리 웅프 좀 가깝습니다 많이 넵 차 터진거 두대 보이고 차 뒤에 차 뒤에 체크 그리고 차 쪽에서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한 놈 차 앞에 돌 말고 한 명 기절 그 왼쪽에 한 명 더 있고 차에 두 명 있습니다 얘들이랑 싸우는 것 같습니다 차 파티랑 일단 엎드리겠습니다 일단 옆 파티 눕혀놨던 파티 다운이고 네 오케이 네 얘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죽인걸 이 파티를 카구팔 한 대 두 대 차 뒤에 한 명 돌 뒤에 한 명 돌 뒤에가 카구팔 양각 엎드렸는데 아 딴 데구나 330 발견 330 발견 자리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 네 아 양각인데 양각 양각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차 뒤에 한 놈 저는 제가 총알바지를 했다는 거에 아주 갑니다 어? 쟤들 다른 애들이랑 싸운다 고맙다 히힛 바보 같은 놈 절로 가야 되네요 오른쪽으로 돌 것이냐 왼쪽으로 돌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는게 쟤들한테 안보이고 갈수 있는데 저 돌에 지금 있어요 한데만 맞으면 된다고 근데 오른쪽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발견 저기 두명 잘못 얘들이랑 싸우다가 쟤들한테 양각 잡힐 것 같은데? 저 차도 자리를 잡으면 잘 잡을 것 같은데 저 있다 응 일단은 방금 나무에 보셨죠? 일단은 근데 쟤 버려야 될 것 같은데? 잘못 여기 있으면 양각 잡힐 것 같아서 얘말고 삼뚝이 아직 살아있어서 일단 각종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무시하고 저기랑 각 잡힐 것 같아서 저기 앞에도 한 놈 좀더 각 아까 걔다 그 친구 양각 잡히겠는데? 저쪽서도 보이겠는데? 이 돌 뒤에 큰 돌 응 근데 쟤는 수리탄을 던지면 여기 만든 각이라서 쟤가 아 양각 불안한데? 저 집 쪽에도 아까 보여가지고 어 니가 더 피 많이 달았다 아 잘못하면 양각 잡힐 텐데 이거 빨리 닦아야겠다 아직 있다 아 수리탄 안 닿을 것 같은데? 감자 감자 오 쟤도 감자 뜯었다 감자가 아니네 어 모른다 모른다 도는 거 모른다 도는 거 모른다 오케이 감자 차 은원패도 괜찮네요 음 차 내면 소리 알 것 같아서 세 명인데 이쪽에 한 명 있을 거고 저 밑쪽에 두 명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능서 밑에 네 여러모로 불안하네요 슬슬 오고 있을 거 같긴 한데 여기 한 명 아 양각 각인데 누워야겠다 어 저기 저기 두 명이네 그럼 여기 한 명일 텐데 아 양각에 2대1 같은데 어? 먹을 칸 있는데 어? 저기 한 명 아 제발 여기 한 명아 나 쏘지 마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니는 으응? 왼 수류탄? 왼 수류탄 안 닿을 텐데 아 아 돌 디네요 큰 돌 디네 네 금에 열고 한 명 때문에 지금 못 나가겠거든요 우체 나이스 1대1 여기 능서 밑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왜냐면 저기 싸운 동안에도 안 싸준 거 보니까 앞에 나무 빨리 먹어야겠다 여기가 굉장히 불안하죠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치킨인데 GG 나이스 좋아요 첫판 아주 깔끔하게